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보카푸딩 거북알 먹방, 레츠고! 얘는 보카푸딩이라는 건데, 큐오젤리처럼 이런 꼬챙이로 찔러서, 터쳐서 먹는 또 재미있는 푸딩입니다. 큐오젤리하고, 보카푸딩 이렇게 두개 다 풍선 안에 들었어요. 되게 느낌도 비슷하네요. 자, 보카푸딩 터뜨려 볼게요. 되게 터지는거 아냐? 너무 맛있다. 얘는 여기에 뿌려먹는 가루래요. 아이스크림 약간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런 맛이네요. 되게 맛있네요. 아이스크림 엄청 고급 디저트 느낌이에요. 와.. 생각보다 괜찮은데? 약간 근데 좀 달아요. 자, 한국에도 이런 보카푸딩 같은 게 있죠. 거북알 아이스크림 터트려 볼게요. 폭발하는 거 아냐? 아, 얘는 진짜 겁난다. 아이스크림 갑자기 터져버려가지고 진짜 놀랬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철판 아이스크림판을 가져왔습니다. 심장 떨어지는줄 알았네. 자, 다시. 이제 안 터트리고 이빨로 뜯을게요. 어우 오케이 뭐야? 진짜 무서운 아이스크림이구나 자, 여기다가 포카푸딩을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와, 치즈, 치즈 등을 넣은 거 같아요 자기소개 치즈 되게 잘됐죠? 근데 금방 녹네요. 빨리 만들어야겠다 자, 여기다가 푸딩을 톡 보니안에 이게 맛있어요 응? 이게 뭐지? 짠! 보카푸딩 철판 아이스크림 먹어볼게요 어떤 맛이냐면요 버터를 먹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네요 비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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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BHC 치킨 먹방 레츠고! 너무 맛있다 치즈볼 손 깨끗하게 씻었어요 치즈볼 진짜 맛있다 얘는 뿌링 치즈볼 치즈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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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끝에를 음~~ 자 이제 소스에다가 찍어먹을게요 듬뿍 담궈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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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뿌링소떡이라는거예요 떡이랑 소세지랑 떡이랑 소세지랑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뿌링클 가루가 싹 뿌려져있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짠 얘는 그냥 소떡 빨간 소떡 아, 매워. 아, 매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계란 너무 맛있어 제 얼굴이 지금 빨개지고 있죠? 제가 술을 먹으면 눈이랑 귀, 입술 이런데가 되게 빨개져요 그래서 술을 잘 못 먹어요 짠 점점 술이 올라오는데요 눈이 붓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빨리 먹어야겠다 더 추한 모습 보이기 전에 고마운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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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이 고춧가루 고추 고추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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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진짜 크다 콜라 맨날 콜라 콜라 sits 정말로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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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거 다 합쳐서 41,000원인가 들었습니다 되게 별로 없어보이는데 꽤 비싸죠? 그래도 오케오젤리 이런거보다는 나아요 41,000원이면 괜찮지 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볼 라스트 라스트 너무 배불러요 맥주를 마셔서 그런지 조금 더 배부른 것 같네요 제가 술을 진짜 못먹는데 올걸 보이시죠? 잘 먹고싶다 그런김에 한잔 한잔 남은거 원샷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끝!